페어입니다. 이게 로블록스가 공지를 안 했는데 최소한 6일 전에 생겼습니다. 그것보다 더 됐을 수도 있어요. 공지를 안 해가지고 저도 방금 아니고 며칠 전에 알았어요. 파일에서 베타 피처즈 들어가면 맨 밑에 있는 거 이거 뜨거든요. 그 다음에 이거 선택해주세요. 지금 전 이미 선택했고 그 다음에 저장 누른 다음에 아마 저는 아무런 수정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창도 안 뜯지만 여러분들은 뭐 다시 시작하라고 뜨긴 뜰 겁니다. 그러면 스튜디오 다시 시작하면 되고요. 에디터 가보면 새로운 거 생겼거든요. 요거. 컨버트라는 건데 이게 파트를 소환해서 매치하고 크기 조정하고 재료 선택하고 어 뭐야 안 돼? 더 크게 하겠습니다. 막 갔네. 다시 해. 자. 그 다음에 바꾸면은 파트가 있던 영역이 터레인으로 채워져요. 근데 이게 멋진 점이 뭐냐면요. 얘도 채워지거든요. 그래서 더 이상 예전처럼 일일이 커맨드 여기다 찍어가면서 저렇게 채울 필요가 없어졌어요. 더 멋진 점은 이것도 가능해요. 그래서 이제부터 경사면을 만들기가 더 쉬워졌습니다. 이렇게 베타 버전이라서 좀 버그가 많습니다만 그래도 쓸만해요. 경사면도 채워졌고요. 아 파트 돌아간 것도 채워줄 거예요. 파트 돌리고 아 또 막 갔네. 짜잔 멋지지 않습니까? 1 감사합니다.